자, 이리 오세요. 자, 우리가 여기 앉으세요. 성균이, 성균이 오늘 조금만 있으면 아버지만 내가 서울로 올라가고 서울에서 몇일 있다가 우간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할머니한테 저기 봐봐. 니가 어른이 되면 집도 사주고 한다고 했잖아. 지금 말 잘 들어야지. 여보이가 동영상 근데 부드럽게. 그래. 자, 자, 누가 먼저 기도할까요? 누가 제일 먼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할머니. 그 다음에 두번째는 할머니. 할머니. 세번째는 할머니. 아니야. 형아. 형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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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잖아. 아, 이길 수 있지. 시작. 가위바위보 니가 졌어. 다시 삼세상 세번 해갖고 가위바위보 똑같네. 다시 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식사 시 시 자 가위바위보 야아 이 Garrett 이리깐 가위바위보 처음부터 시작 시작! 가이바이! 보좋! 다시 가이바이! 보좋! 니가! 내 계연만 안 돼 시작 다시 가이바이! 보좋! 성현아, 할머니가 해줄게 할머니가 대신 해줄까? 할머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알았어 형아 같이 해 그러면 성준이가 양보해줄거야 동생한테 그냥 그대로 할거야 그러면 그러면 성준이가 먼저 기도하고 성현이 꿀찌 맞지? 그러면 니가 먼저 할거야 형아가 먼저 기도할래? 성현이가 먼저 기도할래? 내가 아 그래 그래 형아가 먼저 기도할래 먼저 기도한다 그러잖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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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현이와 성준이가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키즈카페도 가고 또 숨바꼭질도 하고 잘 놀았습니다 하나님 성준이 성현이 서울 올라가서도 잘 놀게 해주시고 우간다에 잘 가게 해주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세요. 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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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현이 이리 오세요. 할머니 아름다운이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머니 기도한다. 성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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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간다에 가서 건강하게 또 학교에서도 잘하고 행복한 생활 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현이 하고 철구 닦고 볼 건데. 성현이는 어른이 되면 그런게 해도 되고. 자유롭. 엄마 아빠 오늘 오는데 오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서울 잘 올라가게 해주시고. 물고기도 잘 놀게 해주세요. 구간다 가서 친구들도 잘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물고기도 잘 놀게 해주세요. 자 성현이. 성현이 하지마 그러면. 성현이 안 할거야. 그럼 끝낸다. 성현이 이제. 안 넣어준다 그러면 기도 써서. 성현이 후회할거야 그럼. 끝낸다. 안하면 끝이다. 할거야. 할거야. 할머니하고 같이 하자. 뭐 나와? 싫어? 안 할거야? 안한대. 그냥 끝내요? 할아버지 그러면 따로 해. 성현이는. 그냥 할아버지 따로. 싫어. 싫어? 응. 왜 안하는데? 여보 됐어 그냥 끝내봐. 형아만? 형아만? 형아만 가위바위보였어? 형아만? 형아만 박수쳐주자요? 아 그래. 성현이가 박수. 성현이가 박수. 성현이가 박수. 성현이가 박수. 박수. 성현이 박수. 성현이 박수. 성현이 박수. 박수. 이제 합니다. 됐다. 됐다. 하고 나서 또 박수채줄게. 네. 어? 성현이가 이제 기도 잘 하라고 박수 치잖아. 여기 왔어? 어이구 우리 동강아님 오세요. 아 하지마 하지마. 그냥 할머니가 할게. 알았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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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 말고 그러면 저기 기도하면 그냥 끝내자. 하자 하나 여기 계신 거. 안 할거야 기도. 이제 마친다. 마치면 좋겠세. 후회하지 말아라. 알았지? 그러면은. 여기 성현이는 어려가 잘 못한다. 할 수 있나? 못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여기 있으면 나라에 임하시면 되시아 되신 같이 땅에서 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끌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여주시고.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여주시고. 우리에게 죄인들을 대개하지 마시니. 당황하겠소. 고하소서. 내게 다는 얻은 사여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성준이한테 축복기도 해주세요. 성준이를 축복합니다. 성준이를 축복합니다. 성준이 크고 난 후에 제가 좀 비디오 틀어줘. 성준이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엉덩이를 끌고. 꺼주세요. 성준이를 축복합니다. 시작합니다. 요리하는데 ел wowing. 감사합니다.